요정재형 유나, 임유나가 고민을 털어놨다. 21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서 공개된 요정식탁에는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로 활동하는 유나가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. 유나는 소녀시대와 배우로 동시에 활동하면서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. 유나는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 잘 해내고 싶었다 약간 완벽주의 같은 성향으로 애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다라면서 요즘 와서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든 거다 스스로 너무 힘들어지는 시기가 됐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딱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하고 제가 모습을 안 비춘 이유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. 이어 제가 최선을 다하면 남들이야 이 정도로?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최대치의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는 미련이 없을 수 있지 않나? 그러면서 다녔는데 결국에는 완벽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이었던 거다라고 덧붙였다. 이에 정재영은 그게 아티스트다. 평생 나를 질책하는 게 아티스트인 것 같다.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건 스타인 것 같다. 완벽하고 싶은 것과 나의 성취 기준점이 높은 거다라고 했다. 유나는 오늘 내가 아티스트인 걸 알았다고 웃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지만 아티스트라고 표현해 주신 모습도 나에게 있고 스타라고 표현한 모습도 계속 있는 거다라며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인 것 같다. 나 스스로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제 기준을 세워서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와서 보면 내 기준이 많이 없다라고 했다. 그러면서 30대가 되고 나서 어른이 되기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을 한다. 어른이 진지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. 그런데 그 선택조차 잘 못한다. 이거 할까? 이거 해야 할까? 그렇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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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